무주택자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은 일단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지금 집 사세요 할 것 같죠. 그러면 대출도 해줘. 그래서 대출해줬어. 5%씩 해줘서 전세 다출도 받고 그래 나 버텨봐야지 그런데 집값 나도 덧봐줘. 어쩌지도 못해. 세입자도 못 구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대고 돈을 더 꿔주진 못할 거예요. 금리 하반기에 인하 나올 수도 있다. 인하하는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라면? 그렇죠. 한국 수출도 안 되고 경기도 어렵고 구조도 좀 하고 이런데 금리 내렸다고 집을 삽니까? 코로나 때는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돼서 빨리 회복하려고 금리를 낮췄으니까 사람들이 빠른 회복을 기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금리 인하가 바로 유동성 확대, 유동성 확대의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좋았던 게 아니고 그냥 잠시 쉬어! 이런 거였잖아요.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니까 그 유동성이 자산시장을 상승을 일으켰는데 자산시장 상승을 어떻게 합니까? 수요를 움직여서. 그렇죠.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를 폭증시켰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셈에서 수요 공급을 이동시켰고 그게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나가올 금리 인하는 만약에 그 원인이 금리가 위축되고 막 실업률 증가하고 이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인하되고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이러면 이러면 이 금리 인해가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낮다. 그러면 뭐 쉽죠. 금리 인하면 지금 무조건 사면 돈 벌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과거에도 안 그랬고.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이런 어떤 논리적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기 어렵다고 또 이제 말씀해 주신 지표 중 하나가 이제 전세가율이었잖아요. 전세가격 변동률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전세가격을 절망할 때 두 가지가 측면이 중요하죠.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떨어질 거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떨어질 거냐. 그러니까 질과 양의 문제예요. 질과 양? 조금 어려우세요? 떨어진다고 했을 때 뭐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데 하나는 숫자가 많이 떨어지는지와 그리고 뭐냐면 폭이 많이 떨어지는지 이해하셨어요?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많은 아파트들이 떨어질 거냐고 그래서 떨어질 때 천만 원 떨어져 1억이 떨어져요. 맞아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에 한 3만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천만 원 떨어져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천만 원 떨어지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상을 보실 때도 양과 질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일단 이 적전세 문제 양도 많아요. 양은 분명히 많네요. 질도 크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전세 가격 변동률 예측인데 거의 경기에는 20%가 빠지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서울도 한 10% 이상 빠지잖아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빠진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IMF 이후로. 그럼 IMF 이후로 역대급 하락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간다? 2024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폭도 크고 양도 많다는 거예요. 2년 전 가격 대비 얼마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은 2년 전 가격에서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2023년 3월은 2021년 3월보다 20%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하락폭이 얼마나 오는가를 계산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하면 20%면 1억 4천을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는 지금 거의 25%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10억이면 2억 5천. 그래서 이제는 폭도 크다는 거죠. 플로우로 봐야 되는데 플로우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소한 하락하지는 않아야 돼요. 하락하지 않아야 투자 수요도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불확성이 접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투자 수요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과거 30년간의 역전세, 깡통전세 대란을 보면 1차가 1998년 IMF 때, 2차가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3차가 지금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목할 점은 역전세, 깡통전세 대란 이후 1년 뒤부터 집값과 전세 가격은 상승, 반전했었습니다. 1999년 집값이 상승했고요. 2005년, 2006년은 집값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2024년부터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재상승하는 패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중요한 요소가 입주 물량이 될 텐데 입주 물량이 일단 올해까지 증가하고 중요한 건 입주 물량이 연간 입주 물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적 입주 물량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재화는 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임대차 시장의 공급을 논할 때는 누적 공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바로 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앞에 많았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너무 많아요. 특히 수도권에 최근 8년간 18만 원 이상의 입주가 됐는데 이런 입주를 소화하려면 제가 볼 때 최소한 3, 4년 필요합니다. 전세 가격이 최소한 오르긴 힘들다. 오르긴 힘들다. 그러면 이것도 과연 98년이나 2004년에 그때의 어떤 누적 입주 물량도 비교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때는 누적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바로 반등이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은 좀 다르게 봐요. 워낙 많이 지워놨고 또 수요가 실수요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이 지워놨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회복하기에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은 일단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지금 집 사세요 할 것 같지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약간 또 응용 질문으로 청약이 있잖아요. 청약이. 청약. 청약 중에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얘는 얼마 전에 나왔던 파주 운전 이제 gtx 역 주변에 분양가 막 4억 후방 5억 초 33평 여기는 역 바로 앞에 그런데 새 거란 말이죠. 3년 뒤에 지워진 그런데 가격이 저기는 전고점 대 9억인데 여기는 새 거에 입지가 더 좋은데 분양가가 5억이다. 이런 거는 청약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변 가격보다 청약 가격이 낮으면 매진 마련할 때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청약 시장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청약 시장은 청약 가격이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대신 주변 집값을 이렇게 변동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청약 시장은 여러분들이 수요에 맞게 잘 고민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 집값이 떨어지면 청약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가가 쉽게 말해서 청약 가액 분양가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싼 것도 싼 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접근 잘 해보시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막 그런 데도 있어요. 청약하는데 입지가 좋고 새 아파트라고 비싸게 봐도 그건 안 된다. 새 아파트가 입지가 좋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요. 왜 그런가요? 재건축이 아니라면 이미 좋은 지역은 옛날에 지었으니까 신도시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 아파트에 현역되지 마라. 새 아파트는 언제까지 새 아파트입니까? 그런데 자꾸 새 아파트로 새 아파트 플러스 중도금 그러니까 한 일시의 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할 때 너무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가격을 더 의미 있게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DSR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좀 준비 중이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왜 전세가 문제냐면 이것도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는데 투자 목적으로 전세가격이 돌려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빠지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수요 공급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전세에 대출을 하면 일단 집은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매물이 어느 정도 증가하지는 않고 집값 일시적으로 하락을 방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당위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는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고 이게 효과적일 수 있냐는 거예요. 효과적인 측면. 어떤 측면이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전세를 돌려줄 돈이 없어서 대출가를 봐서 돌려줬어요? 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임차인이 들어오겠어요? 훨씬 더 싼 가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존보다. 그렇죠. 저라면 전세로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월세면 몰라도. 그런데 돈이 없는 집주인은 전세가 안 들어주면 파산인데? 제가 해석하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시장에서 증가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빌려줘서 그리고 이 시기를 일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건데 이런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을 감소시킬 수는 있어도 시장을 오히려 더 위축시키고 더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저는 dsl를 풀어줘서 이 시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나라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게 받쳐주는 게 오히려 더 떨어지게 만드는 어떤 뇌관이 될 거다. 그렇죠. 어떻게 거기에 좀 작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매물을 줄이려고 대출을 해줬는데 아무도 전세 안 들어가니까 이제 진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경매만 나오고. 그럼 일시에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게 경착륙이라고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경착륙과 연착륙은 퍼센티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적당히 서서히 떨어지면 연착륙. 급격하게 단계에 떨어지면 경착륙. 아니에요. 경제에서는 많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경착륙이 와요. 떨어지는 게 계속 조금씩 리스크가 나오면 이건 연착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이걸 조금씩 나오는 걸 틀어막고 있으면 나중에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경착륙이 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게 무서워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여기서 받치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빠질 거니까. 그래서 이 정책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희망금은 들어오셨죠.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 팔까 봐 이랬던 사람도 대출해 준 데 안 팔아야지. 그런데 나중에 집값이 더 떨어져 있네. 진짜 나쁜 거죠. 지금 별로 안 떨어져. 그렇죠. 그러면 대출도 해줘. 그래서 대출해줬어. 5%씩 해줘서 전세 다출도 받고 그래 나 버텨봐야지 그러는데 집값 나중에 덧봐줘. 어쩌지도 못해. 세입자도 못 구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돈 더 꺼주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값 오를 때도 집값 잡으려고 엄청나게 정책 나왔는데 됐습니까? 집값을 더 올릴 수도 있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집값 떨어질 게 무서워서 그런 정책 측이 나와도 집값을 떨어지는 거 방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법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은 항상 선한 정책일 수는 있겠지만 선한 것과 효과적인 정책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죠. 어떤 정책의 목적이 있는데 그 정책대로 시장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특히 투자로 움직이는 시장은 피드백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책이 오는 순간 경제 주체들이 서로 다르게 예상 외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정책을 하는 건 되게 힘든 거죠. 대표님 그럼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 말고 지금 내 집을 어쨌든 이사 수요라든가 어떤 직장 때문에 지역을 바꾸면서 집을 사고 팔아야 되는 수요는 사실 매년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국민 여러분께서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좀 어떤 신호 혹은 어떤 수요 공급 측면에서 여기 원인이 작용해서 변경 근본적인 원인이 좀 이제는 좀 사기 좋다 대표님께서 지금 정도면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신호나 어떤 뭐가 좀 보이는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올 때가 좋은 거고 투자 수요가 들어온다는 증거는 거래량의 추세적인 증가입니다. 거래량의 추세적인 증가 거래량의 추세적인 증가가 일어나면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투자 수요가 증가 거래량 증가하는 걸 먼저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투자 수요 증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투자 수요가 증가하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거나 더 이상 안 빠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돼서 보시면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절대적 기준은 없는데 저는 5개월 이상 봐요. 5개월 이상? 네. 5개월 이상은 거래량이 증가해야 추세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또 2000건에서 2200건에 의미 없는 거죠? 의미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 기준은 의미 없다고. 시장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변화만 있으면 돼요. 절대적인 기준은 의미 없다고. 자꾸 뭔가 과거의 어떤 데이터로 쉽게 가려고 숫자로 몇 천 건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흐름적으로 근본 원인이 변했는지 그렇죠. 그래야 그 플로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탁이 자꾸 매몰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게 자꾸 인터뷰를 하지만 대표님의 지론을 알고 있지만 이거 깨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 자체를.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막 정답을 막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연한 투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유연한 투자가. 시장을 유연하게 봐야죠. 아마 그렇게 숫하게 숫자에 매몰되어 있으면 유연하게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럼 5천 건이 와야지 6천 건이 와야지. 그런데 4천5백 건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5, 6개월씩 계속 증가해.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거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온날책방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고 내집말을 하시든지 내집말을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투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로 보면 좀 달라 보이실 거예요. 아까처럼 지금 시점을 보는 것보다도 원인을 고민하게 되고 또 투자로 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에 방점이 찍힐 거고 그리고 투자로 세상을 보게 되면 스탁보다 플로우를 즉 저량보다 유량에 더 관심을 가지실 거고 그래서 나는 집을 내가 사용할 건데 쓸 건데 그래도 투자로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집도 비싸게 사면 좋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오를 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집 살 건데 그거 얼마에 사는지 뭐가 중요해 아니 10억에 샀는데 내 집에 산다고 해서 2, 3억 빠지면 좋습니까 이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 사는 것도 무조건 싸게 사고 투자하는 차원에서 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치로 전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뭐랄까 그런 시점도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언제까지 빠져요 언제 사야 돼요 이런 순간 이제는 끝난 거예요. 잡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다. 투자로 보면 앵글이 쉽게 말해서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관점을 우선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미국 금리 쫓아가고 이래도 왜 우리가 주식해서 돈을 못 벌까요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잘 못 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요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식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옹달 책방도 그런 인식의 전환하는 프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막 하반기만 몇 프로 빠져요 이건 아니고 인식의 전환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좋은 기회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바꾸기에 그렇죠. 상승기에는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죠. 상승기에 생각을 바꾸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기에는 되게 좋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옹달 책방에서 이광수 대표님을 주기적으로 모셔서 자꾸 뻔한 질문 몇 프로 올라야 이런 거 말고 수요 공부 어떻게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수네 복덕방의 발행인 이광수 대표님을 마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